루, 루, 루 뭔가 들었어 뭔가 좋은 정보를 들었어 루! 걔같은 왜 꼬맹이들이랑 같이 도치까나 아찌다요! 타븐! 이거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건가? 졸라 빠름 역시 꼬마애들이야 꼬마애들은 당연히지 못하지 우와 레벨 레벨이 4인 이유가 있었는데 데이모스야 파워브레이크야 야 바꿔야겠다 무조건 필사기 써야겠는데 무조건 필사기 써야겠는데 썬더블레이든 무조건 필사기 써야겠는데 썬더블레이든 아 몰라 너도 바꿔 그냥 어 어 어? 어라? 뭐야 중간에 안거치고 그냥 갈 수 있네요 아 나 두칸 가는 건 줄 알았는데 두칸이 아니었어 아 아 아 그냥 때려 그냥 때려 야 많이 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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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가신거냐 아 한 방에 간거야 아 한 방에 간거야 와 야 노가다 하고 와야돼 이거 야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유은아야 너 정신 사놨다 아 어 나 지금 심각해 죽겠는데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피닉스 거리 졸라 센데요 이거 으아 무조건 한 방 비쳐도 사용없어 네 나중에 다시 와야겠네 근데 왜 어둠이 안걸리는거지 내가 졌다 지지 지지 할게 어둠춤 어둠춤 빨리빨리 아 아 까짓 못봤어 나 아 나 어둠이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봐야되는데 아 너무 순식까지 지나가니까 나 안걸린거 자꾸 쓰고 있었다는거네 멍청한 짓을 자꾸 하고 있었다는거네요 나 지금 보니까 이게 액티블링크 액티블링크 이걸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오른쪽에 보이는 저 컴플리트 퍼센트 있죠 저게 지금 8%인데 저걸 100% 채우기 위해서 다른거 먼저 해야되요 근데 공략이 적혀있는대로 먼저 해야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루카 여길 먼저 가야되 난이도 한개 유우나 라이브의 진실 스피라 최대의 활랑토시 루카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임파 앞에 모습을 드러낸건 유우나? 어? 라이브 무대의 진실을 파헤쳐라 라이브의 진실 이게 다른 위전이야 이것도 퍼센트에 영향이 끼치더라구요 자 이거 어서오세요 사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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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일정해서 일정해서 카우메단 잘 부탁드립니다 유우나를 착각하고있네 아아 시건의 기침은 리자르트 필름 드레스 피아의 힘을 매우 엄청난 앨범이었는데 미션 스타트 루카에서 열린 가짜 유나의 라이브 그동안 유나가 무엇을 했었는지 되짚어보자 그 사건의 무대 뒷모습이 지금 밝혀진다 뭐야 이 서브캐는 요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근데 보니까 100% 채우기가 그렇게 힘들다던데 한번 실수하면 끝이구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내가 공략을 좀 찾아봤는데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난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이거 리자르트 플레이트을盗은다 도로보들한테 루카에乗고 왔으면 유나의 콘서트였어 티켓과网은 남아있어 유나의 회사에 빠졌다고요 축하드립니다 플레이타임 175시간 이格好이야 너는 좋아서 안 돼 거의 3회 차례 하신거네 이게 플레이타임이 한 60 50에서 60시간 된다는데 유나가 헤바라 예의곡 웨이버 싸 저쪽에서 게임해 저쪽에서 게임해 저쪽에서 게임해 저쪽에서 게임하는 건 내가 사귀한 콘서트에 사례를 이룩하고 리자르트 플레이트를 돌아섰는 것 내가 가고 싶으면 바로 사례를 이룩 사례를 이룩하고 륙크와 파인 그 동안 나는 그 때 모두를 사례를 이룩하고 이룩으로 이룩 그 때 모그리로 있었던 이유가 이거네요. 이렇게 된거였구만. 어딜 가야돼? 젊은 사람들은 마냥 신이 났구만. 나는 전혀 신이 안나왔는데 말이야. 모구리 그 딴거 필요없어. 천년동맹에 들어갈까? 아니면 신의 본당에? 아 천년동맹, 신의 본당. 아 이 두파벌이구나. 유리카는 다른거였네요. 천년동맹 유리카가 아니라 이 두개였어. 착각하고 있었네. 야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야지. 소스코티 만에 공격하기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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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X2 100% 채우려면 이거 좀 플레이 타임 60시간을 안될 것 같은데요 내가 좀 느린 것도 있고 청청청청 뭐야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날 왜 부르지 얘였나? 스타디움은 관객들로 가득 찼어 뭐야 방금 전에 얘 아니었어요? 아 이게 여자구나 아 여깄네 여깄네 앉아있네 그럼 콘서트의 선언을 해주세요 선언? 저거... 아이고 자미파로 들어왔다가 이게 뭐야 그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짜의 홍보 활동을 도와주게 되고 말았다 광장에 있는 사람 10명이 오버 워터랑 풍선을 나눠줘 아무한테는 주면 되는거지 얘 얘 이미 가지고 있잖아 또 받아라 벌써 가지고 있지 롱 젠장 바다 바다 유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콘서트 보자 야 거의 100시간 걸리나면 이거 다른게임 할 시간 없겠는데 22일 전에는 끝내야 되는데 할머니 이거 봐주시고 앞으로 여기 스님이랑 할아버지 있어 이걸 받을까? 스님이랑 할아버지가? 아 이거 받으시는군요 손주한테나 줘야겠구려 감사합니다 받아준게 고마워 나의 할당량이야 이게 이거 다 채워야 돼 그래야 집에 갈 수 있어 잠깐 mpc가 별로 없는데 4명 누구한테 하는거야 설마 이 사람? 얘 직원이 아니었구나 나 너 직원인줄 알았다 여기도 하면 내가 궁선받아서 기빨 거쳐 뭐여? 어 아니 안받네 쿨하구만 다른데 가야되나? 망가지고요 다시 올라가보자 에? 저 와카 아니야? 아 아니구나 유우나사마 감사합니다 할당량이 버거워 보이는건 내가 좀 도와주지 오오 아 한개 가져간거죠 장난아니야? 뭐지? 나니? 이런곳에 어 이거 받아라 아 이제 너구나 콘서트 콘서트 미루 음 음 숨어있었네요 운이 좋았다 몰랐으면 또 헤맬뻔 리절트 플레이 때 치유의 바람 획득 응 유 리 파 레디 미션 스타트 하지맀다 잠입사건이 시작되었다 이게 제일 오프닝게 나왔던 그거 정말 도플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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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도플갱호야 도플갱호 슈퓨 Applause 에? 끝 하하핳핳핳 Copper 얘들이였구나 흐흐흫 얘들 처음에 나한테 혼쭐났죠 류크 그래 거래해서 여기 숨어있었구나 저거 나였어 저거 나였어 나 피 채우고 갔었거든 이때 보고 뒤로 쫓아갔죠 뭐이야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아주있스 아주같다 반카이 센본자카라 가게여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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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자아... 딱 여기까지 스토리가 이어지네 이걸 회상만 보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래 전투가 없는 이벤트는 난이도가 한 개 한 개짜리는 전투가 없다 이거죠 노출은 좋아졌는데 얼굴이 안 좋아졌어 위전 컴프리트 위전 컴프리트 스토리 1.6% 거져먹었네요 덮어 씌워도 상관없겠지 자 이거 다음이 미앤가도 미앤가도에서 0.2% 와... 심하다 절라 심하 0.2%때문에 까야돼 여기 난이도 3칸 우와 나 컴플리트 10% 됐어요 음... 지금 저장 저장 지금 저장 따로 하고 어... 아... 여기구나 아까 거기 여기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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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또 헤맬뻔 아... 이런... 이게... 유우나가 이... 아... 이른될 이... 지금 이... 이런 스필아 왜요? 흠, 고락... 라고 생각하니까 유나님의 나귀설을 찾아와 스퓨라 도료로 재미있기 위해 즐거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스피어브레이크를 발언하고 지금 이때 스피어브레이크 대회 루카에 고려하는 예정입니다 좋겠다면 유나님은 스피어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정할 수 있을까요?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 미니게임이네요 알베드업 예전 초코보로 왕래했던 가도 하지만 편리한 기계가 등장하면서 초코보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정보다 아니 왜 좋은데 초코보가 얼마나 좋은데 웬만한 오토바이 저리 가라야 알잖아 파이널 판타지에서 초코보는 신이라는 거 신에서逃げる人이通った 2편 가이동 나도 자나르 칸도를目指해 이道을歩기 너와 같이 웃으며歩기 주인공 말하는거죠 지금 아 미앤가도 그래 여기구나 호버에 타시겠어요 잠깐만 유의 유의 여기서 호버를 타다보면 호바가 추락하는 이벤트가 있음 그리고 이 이벤트도 0.2% 올라가는 것 같음 다만 미앤가도 미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류쿠르를 범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 이벤트를 보지 않아도 100%는 가능해짐 그러니까 안하는게 좋음 즉 호버에 타라이 말이지 하면 되는거야? 아니 저장하자 존나 불안 개불안 주인공 사라졌어요 삭제됐어요 삭제 근데 그 주인공 비슷한 애를 봤기 때문에 걔를 찾으러 가는 여행입니다 어딜 가야되지? 여행공사 앞 아니 호버라는게 이걸 말하는거였나 아니 호버 추락이 이벤트야 그걸 어디서 보죠? 여기서 뜨는거 맞아? 호버를 타다보면 호버가 추락하는 이벤트가 있음 어? 떴다 아 이거구나 아이고 떴네요 다니다 샤떠 호버를 세울때는 확실히 잠가야한단 말이야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조금만 힘을 줘도 움직인다고 까딱 잘못했던 건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앞으로 조심해 알았냐 아 여자구나 이거 봐야되 그럼 0.2%가 올라가 올라갔나? 아 소수점 자리는 안보여요 알킬이 없다 그 다음이 버섯바위가동 천년동맹의 본부가 있는 버섯바위가동 대규모 작전 준비에 쫓겨 경계가 허술해지자 마무리 중식 중 원래는 신규 저장 많이 안하는데 이거는 불안해서 저장 데이트를 많이 나눠야돼 저 자식들은 수피아의 정보를 알고 계실까 이번에는 그쪽으로 연결해볼까 아니 미니 호본데 이거 탈 수 없나 고생하셨습니다 유나様 아이자 너 또 왔어 얘 또 왔어 아무거다 해도 상관없나 이거 야이발과 대화 마무리 퇴치 미션 수락 아는지 합시다 미안한데 나는 기억을 못했다 미안한데 나는 기억을 못했다 어 얘는 얘 왜 여기있어 초코버 키운다며 초코버 병사된다며 무슨 미션이길래 마무리 퇴치 미션 잠깐 이건 난이도가 뭐였지 난이도가 아 안보 안보고 왔다 야 쟤 힘이 없는거 보니까 초코버가 없어서 그래 초코버가 있어야 힘이 나는데 마물 퇴치 미션 수락 그라스코라 대화 그라스코가 얘였죠 이런것도 스킵을 하면 안되요 스킵을 하는순간 날라간대 버센트가 날라가버린대 끝이야 이게 초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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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월매나 센지나 보자 우리 레벨 9인데 어제 너가 달 좀 했죠 첫눈 동맹의 경비가 허술해졌다 버섯바이 가드의 마무리를 퇴치하라 Researchers 여기있는 초코버 초코버 체만 잠시만 쟤 야 저 버섯 때리면 안돼 버섯을 때리는 순간 그거 됩니다 수면 가루 버섯은 역시 불꽃이 쥐약이지 아니 아 저기 랜덤인게 좀 그렇네 차라리 나름으로 바꿀까 화염인 암악신이랑 이런 기술들이 전부 다 랜덤이야 적 하나의 데미지 이거 차라리 축제사보다는 흥마도사가 낫지 않을까 흥마도사 키워보죠 아니 바꿔야지 야 세개뿐이야 어어 그야말로 절대 직업을 바꾸지 않겠다 흥마도사 아 아 백마조사 이것도 이것도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칸이 부족해 칸이 하나 둘 셋 다섯 개 여기도 다섯 개 여기도 원해서 왔던 장소죠 야 야 왜 이렇게 어려워 오 처음부터 이런게 어 야 야 야 이거 때리지면 안 되잖아 방금 나 잘못봤나 방금 나 잘못봤나 분명히 머토를 날렸는데 대미지가 영이 깎였다 다시 해봐 에잇 야 물이 안통해 아 힐러를 키우라고요 마법은 버리고 야 왜 불인데 물이 안통하지 이거 뭐지 이상한데 역시 버섯은 역시 버섯은 아 그럼 지금 당장은 마법사를 버려야겠네 아니 아니 그 공격 1 1 2 그리고 2 1 2